예쓰야시오 영등포 신세계의 뱉다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알아볼지 이따가 한번 상큼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둘러볼게요 혹시 장갑이 이거밖에 없나요? 네 지금 장갑 지금 마지막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잘 봤습니다 수고하세요 못 알아봐 내가 너무 꽁꽁 싸내보이셨나? 아닐거야 한번 가보는거야 설마 이제 놀라운 가슴을 가라앉히고 한번 진짜 노스페이스 매장으로 한번 안녕하세요 장갑 여기밖에 없나요? 네 전화 왔어요 장갑이 다 혹시 장갑 따로 뭐 보신거 있으세요? 아뇨 없어요 저번주 날씨 엄청 추워가지고 좀 추껍게 나왔었거든요? 여기 밑판이 여기 이렇게 가죽처럼 있는 거 그거 제일 많이 알겠습니다 살 거 없어 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믿고 싶지 않다 아 근데 내가 너무 꽁꽁 싸냈어 코오롱 가야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? 아 제가 본사에서 연락 와서 네 궁금해서 와봤는데 저희도 저희도 중년간에서 처음에 저희도 아니 기쁜 마음을 담칠 수가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희 친구들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노스페이스 현재 기본 체크 아 100점입니다 노스페이스에 대한 애정 아 100점입니다 노스페이스 코리아 영화무역 화이팅 노스페이스에 대한 한마디 알아봄 첫 사례가 어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했습니다 오지는 날입니다